첫번째 득점 여기서 2점은 세팅 보행도 높았습니다 지나갑니다 김서윤의 서브 윤유빈의 공격은 길었습니다 뭐랄까, 상대적으로 늦어요 빨리 좀 해야겠죠 야 약간은 서브윤유빈 유안나 그리고 이세윤유빈 이번 리시브는 벗어나면 네 순간순간 판단을 좀 더 빠르게 해야 됩니다 좋아요 유안나 센스 있는 윤호빈 한 점 끊어갑니다 다시 김서윤 윤호빈 네트 맞고 나가면서 11 김서윤의 서브 유안나의 공격은 벗어납니다 유안나 맞다다친 공격이었는데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윤호빈의 서브 맥핸드 탑스킹 밀어봤지만 오버원이 포스코에너지에게 있습니다 유안나의 서브 안 들어왔군요 매트 맞고 나가면 3구 윤호빈 벗어납니다 점수 4대3 한 점차 nicht. 최재형 1호 즉권이 앞서 있습니다 포스코에너지의 서브 유안나 점수를 만드 이때문에 본인 파트너에게 굉장히 좋은 볼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는 엉켜습니다 포스 변화를 주면서 윤호빈 윤호빈 100점 앞서있습니다. 유언나 리쉽을 벗어납니다. 미래에셋증권. 윤호빈의 공격 막힙니다. 유언나. 랠리. 백핸드 가로막힙니다. 윤호빈 100점. 윤호빈과 김소윤입니다. 김소윤 서브. 윤호빈 받지 못합니다. 김혜린 서브. 유언나 필요했던 점수를 가져옵니다. 6대7입니다. 유언나 이번 공이 완전히 벗어나면서. 네트 여러 번 터치가 있었지만. 유언나. 퍼핸드 날카롭습니다. 김혜린. 다시한번 강력한 백핸드. 바치고 있습니다. 유언나 선수 이번 공은. 미래에셋증권이 두점 앞서있는 상황. 서비스. 김소윤. 김서윤 김서윤 자 빈 공간 5대 1 유한나 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갑작 붙어있었는데 김서윤 선수가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김서윤 기회를 엿받지만 미래에서 증권이 가지고 있습니다 토스코 에너지의 서브 르치브가 오 유한나 넘기지 못합니다 포핸드 지나갑니다 서른판 승부입니다 약간 흔들렸어요 아 벗어납니다 유한나 유한나 가로막힙니다 기회는 있는데요 9대6 석점차입니다 아 이제는 10대6 유한나가 또한 김서윤 윤여빈 유한나 우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